저희 US캠 방송은 미국 내 주요 뉴스들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크리스게임 재정 전문가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까? 혹시 IRA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IRA 들어봤죠. 네, 오늘은 IRA와 로스 IR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소셜로는 은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많은 플랜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랜이 IRA, 로스 IRA입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위해 IRA에 저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찾아 쓰실 때까지 유예해 주는 혜택을 드렸고요. 로스 IRA에 저축을 하신다면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찾았을 때 불안한 이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플랜은 저축하는 원금이 세금의 공제를 받는가와 아닌가의 차이고요. 자라는 동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것은 같습니다. 네, 일단 IRA만 은퇴원금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IRA를 말씀드리면요. 1년 최대 한도 금액은 50세 미만은 5,500불 50세 이상은 6,500불이고요. 이건 개인에 대한 얘기고 부부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밑으로는 해마다 본인의 수익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IRA는 그의 세금 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하고요. 59.5세 이전에 찾으시면 페널티가 있어요. 그리고 또 70.5세가 되면 더 이상 정립을 할 수 없으시고요. 매년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 금액을 책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데요. 결국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위한 플랜이지만 세금 혜택을 통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오바마 케어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으신 분 또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이 IRA를 통해서 저희가 AGI라고 하는데요. Adjustable Gross Income이라고 해요. 텍스 보고 하실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어떤 실예가 하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세금 보고 기준선이 77,400불에서 달라지는데요. 그 밑으로는 내가 내야 되는 텍스 인컴의 12%가 되고요. 그 위로는 22%로 달라지는데요. 그 인컴이 그 주변에 계신 분이라면 이 IRA를 통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저축도 하시고 세금도 적게 내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IRA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로스 IRA라고 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로스 IRA인 경우는 1년 한도액은 아까 말씀드린 IRA가 같고요. 세금을 낸 돈, 즉 공제를 받지 않고 정립하기 때문에 원금은 물론 증식된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어서 돈을 찾아주실 때 세금을 안 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로스 IRA는 수입만 있다면 나이에 제한 없이 저축할 수 있고요. RMD 규칙도 적용되지 않아서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인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유로운 범위 안에서 저축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세금 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범위에 인컴이 있으신 분 자녀분들도 다 성장해서 학자금 혜택이 필요 없으신 분 그리고 70세가 넘으셔도 계속 만약 비즈니스 운영하신 계획이 있으신다면 70세 이후에도 현재 수입이 예상되므로 세금 없이 인출하실 수 있는 로스 IRA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알아두실 사항은 로스 IRA는 세금 보고액이 싱글인 경우에는 13만 3천 달러 부부 조인트의 경우는 19만 6천 달러 이상이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하실 수가 없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플랜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IRA하고 로스 IRA 그렇다면 또 알아야 될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저축 플랜은 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변동성, 즉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베리어블 이자를 받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나이가 드셔서 손해보시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안전한 쪽으로 옮기셔 있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롤업이라고 하고요. 계속 세금 위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옮기셨을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두 가지 플랜은 일반인이 선택하시는 플랜이고요. 또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공제를 받으시거나 또 텍스 크레딧도 받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 필요 없어도 나중에라도 세금을 안 내신다면 더 많은 돈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현재와 앞으로의 수입에 따른 세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어저스 그로스 인컴 AGI 네, AGI를 낮춤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면밀히 살피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플랜과 같이 재정 플랜은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잘 꾸며진 플랜들은 나의 미래를 밝혀 해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 김 재정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IRA와 로스 IRA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잠시 전화한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증시와 전국 날씨 그리고 개설린 가격 등을 정리해드립니다.